자 오! 어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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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라비안 나아이트! 자 하튼 오늘 뭐해 볼 것이냐! 이 화면 딱 떠있는거 보면 보이죠? 결혼 후 당황스러운 상대방 월드컵! 이제 아내 버전이 있고 남편 버전이 있거든요? 두 가지 다 해요? 예 가위 바위에서 먼저 선택합시다 가위 바위 모! 에이 C 저는 매도 먼저 맞는게 좋을 것 같아서 남편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아 그러면 내가 결정을 하는거야? 그치. 32강으로 진행되고요. 그럼 렛츠 스타트. 세대 차이 나는 남편 대 오타쿠 남편. 아, 세대 차이 저거 맞출 거 거슬린다. 아... 그냥 하루 오타쿠는 진짜 별로야. 오타쿠는 별로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근데 세대 차이가 나는 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니잖아. 너랑 나랑도 세대 차이 좀 나는 느낌 있잖아. 완전. 한 살 차이인데 무슨 애가 신세대인 척을 하려고 그래? 벨트를 혁띠라고 부르는 게 뭐 아저씨니? 혁띠라고 부르는 사람이 어딨어, 벨트를. 나 동배들은 다 혁띠라 불러. 그냥 일상이 그냥... 일궜어. 일단 그러면 뭐가 낫다? 세대 차이가 낫다? 세대 차이가 낫지. 세대 차이가 뭔지 알아? 나 한 대 때려봐. 한 대 때리면? 내 대로 돌려주는 게 세대 차이 나는. 오케이. 껍질 같아. 짧아. 좀 김 딸한테 맡고 있는 너 아니야? 왼쪽 머리는 똑같네. 왼쪽은 일단 너가 리액션까지 없으면 정말 차이 없을 거 같아. 난 인생에 리액션밖에 없어. 그냥 네가 한 마디 툭 던지면 공중 제비를 한 세 바퀴 돌고 와, 맞다, 맞다, 맞다. 봉 빼면 시체인 남자. 봉이. 봉이잖아. 왼쪽은 뭐 항상 그런 거라. 유튜브 게임 할 때 보면 알잖아. 뭐랄이야? 오른쪽. 오케이. 딸이 왜 이렇게 웃기냐? 원래 아동 보는 남편데? 화나면 소리 지르는 남편. 근데 둘 다 나한테 있어서 조금 본 모습이 아니라서 모르기 어렵긴 하겠다. 왼쪽은 많이 봐. 소리 지르는 거는 못 봤기 때문에 화나면 소리 지르는 남편이 더 당황스럽지 않을까? 재현해봐요? 아줌마세요? 나 뭐 하지 말아 그러지? 오른쪽. 오른쪽이야. 화나면 소리 지르는 남편. 야! 맙맙맙맙. 결벽증 인평? 아 제발 결벽증 좀 있으면 좋겠다 야. 근데 나 정도면 결벽증 아닌가? 저를 먹으면 개되는 남편? 뭐야 저 뭐야. 저 절묘 아니야 짜리. 뭐야? 저 사람 얼굴은 어디 있는 거야? 그니까. 결벽증이면 솔직히 좋지 않을까. 냉장고에 5와 10로 이렇게 딱딱딱 맞춰놓고 라벨이라도 하나라도 이렇게 옆으로 살짝. 그럼 네가 그러잖아. 그러니까 돌아가 있으면 너한테 화내는 거야. 왜 이렇게 말라가 됐지? 그래도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결벽증 남편이 더 편할 것 같아. 개되는 남편이 더 당황스럽지 않을까. 그렇지. 술 먹으면 개된다. 그래도 곤란한 남편이긴 한데. 너는 술 먹으면 맨날 고양이 되잖아. 발 키우는 남편? 처음으로. 친구 좋아하는 남편? 그건 아닌 것 같아. 그쵸? 친구 싫어하는 남편이면 나였을 텐데. 야 짤 뭔데? 왼쪽이 찍자고 한 거야 저거 분명히. 오른쪽에는 표정이 사색인 거 보니까. 근데 이게 당황스러울 것까지 있나? 친구 좋아한다는 게? 그니까 막상 결혼해 보니 나 일주일에 다섯 번을 친구 만나야 되는데? 그거 되게 싫은데? 친구가 남자야 여자야? 그런 거 가리지 않고? 그럼 남자 사진이니까 남자 아닐까? 오른쪽은 조금 곤란하겠다. 오케이 오른쪽. 갑자기 밝히면은 얘가 좀 다른 쪽으로 친해졌나?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사치심한 남편?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이건 당황스럽긴 하지. 그치? 네가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당황해 볼만 할 거야. 근데 이거 되게 사실화돼 있다. 근데 이게 이거 벌써 우승이 정해졌는데? 왜요? 꼬추 작은 남편. 앞내 나는 남편인데 골초 남편. 이거 봐 하나씩 포함이 돼 있다니까? 앞내가 뭐가 나니 내가? 와 나 아까... 야 나 아까... 저기에다가 너 합성 이러면 똑같겠다 야. 에이 똥 때리지 마세요. 합성 이러라. 저 맨 뒤에 있는 아줌마 닮았다 야 그럼. 고맙다 야. 표정도. 이구. 아 근데 담배 냄새는 나도 너무 싫어서 결혼하고 나서 꼴초다 이러면 너무 싫을 거 같아. 결혼하고 나서 담배 한 개 피라도 핀다 라고 했어도 당황했을 듯? 맞아. 꼴초 코. 심하게 잘생긴 남편. 중말에 TV만 보는 남편. 저거 거잖아. 어디가 너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에이 꼴초 말하는 거야? 에이? 잠깐만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 락위보다 사진이 나야. 빨리 어... 어 뭐야? 근데 눈이랑 코는 진짜 닮았다 그치? 어디? 털? 털 말하는 거야? 솜털? 어디? 요즘 쌀 쪄서 오른쪽이랑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저 아까 돼지껍질 보고 봤어요 그래서 뭐? 오른쪽이 당연히 잘생겼는데 왜 당황스러워? 잘생겼을 일이지 기록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자식 집착하는 남편 대 싸우고 다니는 남편 자식을 집착한다? 이제 김딸이 초등학교 들어가 하루가 멀다 하고 그냥 딱 등교 시간 10분 전에 학교에 앞에 딱 가가지고 팔짱 키고 매의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야 딸이 어떤 친구랑 어떻게 이렇게 나오나 남자친구는 생겼나 근데 이거는 항상 김딸 낳기 전부터 들었던 얘기라 남편 친구 절대 못 사귀어 김딸 당황스럽진 않고 반면 싸우고 다니는 남편 앞에 맞지만 않았으면 다음에 맞고 다니는 남편 나오는 거 아니야 그건 정말 당황스럽다 오른쪽 오른쪽 털 많은 남편 대 무서운 문신 있는 남편 털이 저 정도로 많아야 되는 거지? 그치 오우 저거는 곤란한데? 무서운 문신? 병원 상실 저게 무서운 문신인 거야? 아니아니 무서운 막 도깨비 막 용 포링이? 용용이 있고 막 그건 좀 곤란할지도? 음 아 근데 나 털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해서 털 많잖아 근데 이 정도는 귀여운 정도지 그래? 안 주지 말아줄래? 이거 소리에 다 들어와거든 마스크 왼쪽이라고 생각하면 털은 좀 저건 좀 그래 오케이 잘 안 걷는 남편 대 사람들 앞에서 둘만의 은밀한 얘기하는 남편 아아아아아아아아 저건 좀 극혐 아니야? 어떤 거 어떤 게? 은밀한 얘기하는 남편 은밀한 얘기? 뭔 얘기를 하는 건데? 다 한 얘기 한다는 거야?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우리 둘만 알아야 되는 얘기 그런 거지 네가 어디서 막 지인의 안 좋은 걸 알고 있어서 나한테 막 그걸 얘기해 줬는데 어디 나가가지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야 근데 걔 있잖아 걔 그랬던 거 아 사람들 앞 아 난 지금 이렇게 자꾸 있어 사람들 앞에서 너가 나한테 극쏙말로 은밀한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극쏙말 아니지 그냥 대놓고 우리의 은밀한 얘기를 사람들 앞에서 한다고? 그치 와 개 싫어 잘 안 걷는 건 사실 인정하거든 오른쪽 오른쪽 올라가네? 두둥탁 이부터 이제 빠르게 오케이 싸우고 다니는 남편데 고추가 작은 남편 고추 그냥 그냥 싸우고 다녀라 고추만 작지 마라 고추가 작으면 안 된다 중요하잖아 이게 1등이야 지금? 랭킹 보기 아무래도 곧 아닐까? 어? 아니네? 화나면 소리지른? 아 이것들 결혼 안 한 애들이네 아 맞네 다음 나 야 시작하기 난 죽었어 잘 안 씻는 아내 대 화나면 욕하는 아내 둘 다 당황스럽지 않은데? 왜? 왜 내가 둘 다 한다는 거야 지금? 머리 언제 감죠? 나 오늘 아침에 그 전에 언제 감고요? 우리 그때 그때 김탈이랑 같이 그때 감았잖아 그때 어디보자 호랑이가 담배 피고 아 이렇게 때 거북이가 걸어다니던 그 시절 내 이미지 이상하게 망치지 말라고 근데 너는 분위기에 휩쓸리면 욕해 안 해 나 원래 욕 모르는 사람이야 자기와에 휩쓸려서 욕을 해 안 해 아유 욕하고 싶다 자기와에 휩쓸려서 욕을 하잖아 인정해 안 해 아유 욕하고 싶다 난 솔직히 욕하는 게 더 곤란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음부터 내 이미지 댄싱을 막 터지 말라고 진짜 자식보다 개를 더 사랑하는 아내 대 사치가 심한 아내 상당히 당황스럽죠 그치 사치 사치는 뭐 많이 박아가지고 뭘 자식보다 강아지를 사랑하는 아내 이게 이게 난 별론 같아 취향이 독특한 아내는 좋죠 자녀에게만 집착하는 아내 어떤 식이죠? 나 오히려 너한테 더 집착하지 않나 헉 와 막혜정이 취향이 독특한 건 좋아요 나쁘지 않죠 오케이 자녀에게 집착하는 아내가 별론 같아 오케이 다른 남편과 비교하는 아내 대 맨날 누워 지내는 아내는 여기 옆에 있네요 이수아 뭘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거 난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 기적이 나 안 끼기만 해 다른 남편과 비교하는 아내 이건 좀 싫어 응 나도 싫어 근데 비교할 사람 남편이 있어 이 사람 많지 누구? 최수정 응 내 쪽으로 새끼라고 지구 공죽병말 전화 아니 뭐야 이거는 이미 있는데 이거 뭐야 시도 때도 없이 원하면 좋죠 나한테 이제 내 정력에 따라올 수 있다는 거니까 저는 여기 이미 라임이 완성돼있는 공주병말 기만해 그렇게 보인다 결벽증 안에 대 잔소리 심한 아내 제발 결벽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어무 두러워 잔소리 심한 기만해는 솔직히 인정해 안해? 잔소리? 심하지? 그렇지 왜 이렇게 심해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동동 아악! 아악! 짜증나 이거! 누구를 위한 월드컵인가? 집 청소! 괄호 열고 정리 정돈! 잘 못하는 아내! 뭘 쳐다봐! 스킨십 싫어하는 거는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곤란할지도 모르는 근데 니 싫어하잖아! 진짜? 스킨십은 좋아해! 그래? 응! 이거요! 침 뱉은 거야 이거! 이거요! 둘만의 은밀한 이야기 친구들과 하는 기만해! 점점 뚱뚱한 기만해! 걷다 기만해 좀 안 붙이면 안 될까? 안 붙이면 안 될까? 둘 다? 뚱뚱해지는 기만해는 이거 진행형 아니야? 우리 요즘 살이 좀 많이 오르고 있어 돼지 되는 거야 점점? 근데 사실 누가 봐도 이게 극혐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중계정이 커다! 이걸 어디 가서 말해! 곤란하거든 커다? 곤란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게 왜 그러는 거야? 전 그런 거 자랑하는 거 싫단 말이에요 걱정 근심인들만은 안 해 대 남사친만은 안 해요 요리 못하는 아내 대 식탐 많은 아내 근데 이거는 식탐 많은 건 좋지 식탐이 많은데 너는 많이 못 먹잖아 그거 다 네가 먹잖아! 그러니까 다르치지! 그러니까! 네가 날 지금 조련하고 있는 거라니까 요리 못하는 기만해 야 솔직히 난 솔직히 요리는 잘해 잘하는데 안 하는 거지 어 우리 애기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애주가 아내 싸우고 다니는 아내 야 이거는 조금 애주가는 좋지! 근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다르는 거야? 소주가 오줌 싸고 있는 거야 지금? 싸우고 다니는 아내는 곤란합니다 울러 가겠습니다 뭐야? 성형을 주기적으로 하는 아내 무엇이든 대충 하는 아내 대충 하는... 대충 하는 자세가 항상 되어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야 나 아주 그냥... 대충 넘어가? 대충 살아야 돼 대충 살아야 돼 대충 살아야 돼 야 이 성형 주기적은 좀 애가 참지 아닙니까? 이뻐지면 또 말이 달라지지 않을까? 아 자식보다 강아지를 사랑하는 아내 대 성형을 주기적으로 하는 아내 아무리 그래도 자식보다 강아지를 더 사랑하는 아내는 맞아 저건 좀 진짜 개헌이다 저건 선을 그냥 마지노선을 그냥 3개 넘었죠 공중제비 세 바퀴 돌면서 그냥 붕붕붕 넘어가는 거야 안 돼! 자식이 있으니까 이로써 이거는 100% 이거 무조건 1등이다 이거 아니면은 닭, 다, 응? 결혼 못한 총...각 총려들? 총려라고 해야되나? 총각 처녀 아, 어 처녀, 처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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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치, 그치 이거는 어, 야 근데 2위도 똑같아 어, 그러게 3위도 똑같아 어, 뭐야 3위 4위도 똑같아 뭐야! 묻혀버리겠어요 여러분들! 꼴초가 생각보다 커식이네 뚱뚱한 거 되게 싫나보다 야 근데 1, 2, 3, 4위가 똑같냐? 이게 다 비슷한가 봐 남자들 생각이 그냥 딱 똑같나 봐 비슷한가 봐 너무 허무하게 끝나는데? 그럼 가위바위보 진 사람 딱밥 맞기라도 할래? 가위바위보 가! 와봐 와봐 딱밥 왜 맞는 거야 갑자기? 엔딩! 하위바위보 자 포터전 key구요 자 오늘도 오늘의 마당ол완겠다 어... 김하녀랑 김이언'm 김개정애 그거 으악!!! 아니 이거 왜 맞는건데 끝! 아 씨... 뚜뚜뚜뚜두 뚜뚜두 뚜뚜뚜두 뚜뚜뚜뚜두 똘뚜뚜두 뚜뚜뚜두 쿵 하나 psic자